6월 4일 지방선거에서 새로운 교육감님이 탄생하신다면 아까 제가 드린 말씀대로 학생들에게 어려서부터 충분히 역사를 알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솔직하고 거짓없는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냥 바람잡이식 그런 식의 교육이 아니라 정말로 학생들이 자기 자신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이 되도록 잘 이끌어주셨으면 그것이 어른들의 일이고 교육감님의 일이고 국가의 일이라고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꼭 그런 분이 교육감이 되셔서 그렇게 많은 일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